정답 정답! 2번이랑 5번이야 정답이? 그러면? 아 채팅창을 읽지 말걸 아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1cm 차이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니까 아 혼란스러워졌다 수련 수련 혼란스러워졌다 영문도 모른적 자신을 공격했다 아 진짜 할 수 있겠네 정답이 2개일거라는 생각을 못했어 난 정답이 1개일 줄 알았어 아니 채팅엔 당연히 3번만 했으면 3번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억울해 기억했는데 안 되는 날인가 봐 아까도 7,000원짜리 럭키박스 하는데 근데 운을 다 써버렸나봐 근데 운을 다 써버렸나봐 다이오나톱 보여드릴게요 멀어져 가는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멀어엉 자 해보겠습니다 아 아직 멀어엉 먹기 네 뚜껑 3 넉넉 국영수 2 장전 1 안내 2 3 나 여전해 난 에라 타고 또 타 사냥감 찾아 한듯한 너 수리톡 밀어내야 했는데 수천 번 널 떠나야 했는데 Tell me why 내 맘이 맘이 자꾸 흔들리니 난 여기 여기 네 앞에 있잖니 심심쳐요 Lionheart 넌 에라 타고 내 맘이 맘이 더 난 쉽지 않게 난 여기저기 뛰어는 너의 맘 그들을 내 Lionheart 예전의 아름다운 고맙습니다 행공이야 역시 아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다들 밥 먹었어요? 저는 오늘 케이크 하나 먹고 방송했더니 조금 더 고프네 액땜이나 합시다님 어킷박스 고맙습니다 액땜 가능해? 1, 2, 3번 2번 3, 2, 3번 3, 2, 3번 정답! 7,000원 럭키박스 맞추는데 내 힘을 다 써버렸어 힘이 없어 이제 능력이 없어 다 틀려버렸어 정말 억울하다 구두술이라도 하고 가지 구두술까지 투데이 이즈트 소플라워데이 외국인이 지금 오늘은 너의 날이 아니네 이렇게 말한 거야? 지금 저 외국인이 나한테 그 말한 거야? 야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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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이 좋으면 맞추시겠죠? 다행이다 오늘 큰돈 나갈 뻔했네 어? 약간 약간 이 말만 들으면 큰돈 안 나갔었던 사람처럼 어?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팬텀사랑님 오즈산나인데요 1,2,3,4,5 이번에는 저의 감을 믿지 않고 그냥 바로 얘로 해보겠습니다 주사위로 너때를 잡고 맞네 가슴이 탁 탁 탁 탁 탁 뭐 보이세요? 이쪽인가? 4번? 4번 갑니다 아 근데 여기 뭐 뭐 병있나 봐 왜 자꾸 맨날 여기 긁지 쇄골쪽을 쇄씨 수련님 왜 속을 빨개요 아 내가 긁었어 수련님 왜 목이 빨개요 아 그래 긁었어 여기에 근데 약간 그런게 있거든? 아 건조해서 그런건가? 여기 약간 좀 두드러기 같은거? 큰건 아니고 약간 작은 두드러기들이 있어 끈 때문인가? 음 몸에 약간 로션 발라야 되나?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니 약간 샤독도 근데 심하지 심하지 않은데 있긴 있어 물 자주 마시고 방송할때 자주 마셔 약먹을때 마시고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팬텀사랑님 3만원꺼 4번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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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